이번 주에 브이로그 각을 살릴만한 재밌는 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낄낄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실 편집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 업로드를 스킵할까 하다가 제 생사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몇 계신 것 같아서 몇 마디라도 드려볼게요 저는 살아있고요 일단 제 속 안에 급한 불은 끈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각이라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일개 직원입니다 이 채널은 제 개인 채널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바로 잡는다거나 이러면 진짜 주제 넘는 선 없는 행동인 거거든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잡소리만 할 겁니다 회사 관련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뚜부인과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제도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DM도 많이 오고 지인들한테 전화도 몇 번 왔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거냐 불려 나갔냐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남의 집도 아니고 내 집이 불타고 있어서 불 끌어가는 건데 그걸 불려 나갔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죠 지키러 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실제로 불을 끌어갔다는 건 아니고 재택근무 모드로 뚜부인과 저는 각자의 조직에서 대응할 것들을 처리하고 대기하고 확인하느라 밤샘을 했습니다 저희 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료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룻밤을 꼬박 새고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건 내부인으로서의 얘기고 외부 유저 입장에서는 저한테 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? 당연히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저한테라도 화풀이 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 좋은 얘기보다는 오히려 개발자들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일개 직원입니다 이 판투 채널은 그냥 저 개인일 뿐 절대 회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뭔가를 외부에 막 말씀드릴 상황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들이 사실인 것 마냥 돌아다니고 많은 커뮤에서 온갖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답답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답을 못 드리니까 저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공격적인 질문이나 조롱 섞인 표현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정중하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야근 후기를 기대하는 분도 계신데 당장은 못해요 몇 년 뒤에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포근한 날씨가 참 좋았죠 여러분들은 이 포근함과 함께 부디 무탈하고 평안한 주말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